코멘트 다른 탱크 할까요? 어 오케이 이렇게 하죠 그냥 무난하게 하죠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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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랐어 몰랐어 정코 있는 줄도 몰랐어 이 새끼 눈쟁이 님 앞에서 어 정코 있는 줄도 몰랐어 픽 조율하다가 덧도 못 봤어 확 빠졌어요 픽 조율하다가 덧을 못 봤어 가자 가자 레츠 고 근데 이거 파라 디바라서 저희 정크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크 왼쪽? 정크 개피? 아이고 맥 잘 쏜다 아 요즘 맥 잘 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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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진다 안에서 다 터진다 다 터진다 다 터진다 아 나 진짜 이거 좀 애매하겠네 정크 밖에 나와있거든요 아이고 아까비 아까비 다시 갑시다 대박네 정크 뒤에 있어요 오리툰 키티 있는데 여기 다 터진다 정크 개피? 정크 컷 내가 비줄건 이제 슬슬 갑시다 노이시나요 우리 뭐에서 가요 뭐에서 네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거점에 아나 일단 거점에 아나 맥크리 갑니다 거점에 아나 맥 나이스 맥 개피? 아나 개피? 아나 다운 타이어 호그 잡아 호그 잡아 호그 잡아 옥탄 오른쪽 방에서 온다 타이어 타이어 왼쪽에 온다 아 거점 거점 밟아 거점 거점 밟아요 그거 못먹어? 고점 정크 못 꼬두고 있어요 루슈 딸피 반갑습니다 정크 입구쪽에 있어요 여기 루슈 개피래 나이스 정크가 안보여 정크 개피? 노시 아나도 입구쪽에 있어요 아이고 아나 입구쪽에 개피 위엔 맥크리 위엠크리 거점 먹고 거점먹고 아이고 상대 뽕 빠졌어요 뽕 빠짐 메퀴리 좀 아나 렛뿌리 정크리 빠진 정크 빠지고 트랙 근데 우리 이거 조합이 B에서 PB된 걸 정리할 수 있는 조합인가요? 고정들이 약간 부족한데 제가 딴 걸로 막 솔자 같은 걸로 바뀜는게 나을 거 같아요 일단 가보자 한 번 가보죠 트레이오킹 빠졌고 아이고 트레이오킹 아 인셋다운 호우궁 호우궁 맞고 있고 왼쪽에 하나 왼쪽 하나 우리 원숭이 켜 우리 우리 원숭이 켜 오오오 오졌다 EMP 트레킹할게요 트레이오킹 맥퀴 못하고 있지 전명 중입니다 뒤에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호그 안 뒤 거점 한 칸 넣을 수 있어 이거 한 칸 넣을 수 있어 밟아야 밟고 있어 레니킹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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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수면 쪽 빠졌고 물기알 쭈 물기알 쭈 물기알 쭈 물기알 쭈 물기알 쭈 엠라 호그 두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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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다운 트레이에 피? 아 트레이로 안다 호우개 피? 빈 빼자 빈 빼자 이거 다음에 못 밀어요 바꿀게요 제가 바꿈, 솔저로 뺄게요 나 뭐해줄까 민스터 꼼도리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보조피스 님도 원했을 텐데 못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2층 가자 2층 가요 2층 가요 야 2칸 먹었으면 잘했어 공돌이님, 조용한감사합니다 에드 미칭 메르시는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존나 물리 맥크리 저거 보러가면 안되나 맥크리 반피, 호그 내려왔어요 호그 윈선 내려 1.5층에 호그 맥크리 맥필 잡죠 이거 맥필 잡자 우리 하나 물렸어 우리 메르시 다운 우리 메르시 없어요 트레이서 여캠 빠졌고 아 이거 빼야겠다 야 나 콩 개빨리 모았어 이거 다시 가요 이거 쟤네 힐러 물러오니까 모는 거라 먼저 잘라요 에이 2분 50초 남았는데 공원 공원 2층 2층 나 콩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는 거 먼저 자르면 끝나 EMP 있거든요 1.5층에 아무도 없어요 1.5층에 아무도 없어요 어 그래 빠졌고 호그 맘뒤 뒤에 트레이 아 이거 안되겠다 아이고 빼자 다시 가는데 시간 있어요 펄스 빠졌고 전쟁은 계속된다 전쟁은 계속된다 이거 못 비면 아까운데 안감먹으면 되니까 다 쓰면 돼 네 이제 갑시다 이제 다 쓰면 돼요 그냥 트랩 공허어요 트랩 공허어요 이거 제발 오는 거 잘라요 왼쪽에 저거 타운 맞네 트랩 안 피 트랩 공 쓴다 2.5층 공 없어 트랩 공 없어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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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여기 맥다운 맥다운 거점 밟아 거점 거점 밟아 거점 밟아주세요 거점을 밟으라고 거점을 트랩 트랩 트래킹 나이스 1분 38초 밀게 밀었으니까 완전 유인 거야 삐라님이 오늘 진짜 좀 못한다 삐라님이 손브라 실력도 좋은 씬데 판 읽는 거 엄청 좋으시네 이때까지는 손브라가 없어서 손브라 같은 걸 안 하셨구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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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즌3부터 넘어가신 거구나 손브라 나오고 라인 라인 씁시다 그럼 좀 오래 말할 수 있어요 에이 잘하는 사람 없으면 좋아할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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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랩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에이 이렇게 합시다 판 읽는 게 좋으시다 보니까 이때까지 루슈 같은 걸 하셨구나 프레님이 그냥 포물성 그냥 판 읽는 게 좋으시다 보니까 루슈루 하신 것 같아 근데 에임도 좋으셔서 아 그렇다고 트레 하면서 판 읽고 이거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트레하고 또 송브란은 좀 다르기 때문에 트레하고 송브란은 확실히 다른 영웅이거든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만나실 때마다 판인거 하고 픽주압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뭔 소리야 눈쟁이님이 그냥 뚱알탕 그냥 하늘로 날려서 파라 그냥 두발격추 예? 네? 네? 파라 뭐 파라 뭐 나오면은 뭐 에잉? 에잉 파라 그냥 눈쟁이님 그냥 하늘에다가 어잉? 어잉? 하면은 그냥 파라 뜨깃뚱이? 하고 그냥 날개뼈 백사했어요? 저요 2백사십으로 바꾸려구요 네 체감은 죽여줘요 아 이거 존나절맞아 이거 무조건 쓰세요 진짜 무조건 쓰세요 야 칸조다 칸조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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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아이고 파라있다 파라있어요 오케이 오 우리 라인 잔다 파라 들어왔어요 오른쪽 위에 파라 들어왔어요 대박 확인 파라겠습니다 한조 왼쪽 앞에 한조 다운 파라 다운 원숭이 들어온거 자르면 돼요 천천히 몇봉 우리 자리아 줘요 자리아 몇봉 우리 자리아 줘요 자리아 아이고 놀라간다 우리 자리아 켜요 자리아 오른쪽으로 겐지 들어왔어요 오른쪽으로 겐지 들어왔어요 오른쪽 겐지 들어옴 우리 팀 기지에 들어왔어요 파라 겐지에요 한조 뺐어요 네 저기 MP 있어요 저 타이어 있어요 겐지 여깄다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상대위 인스턴 들어왔고 파라 조심 파라 거점 파라 거점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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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나이스 2점 못 이기할게요 루시오 다운 파라 왼쪽 거점 왼쪽 파라 거점 뒤에 파라 거점 뒤에 일단은 오른쪽에 저거 아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겐지 겐지 걘지 다운 네 제가 파라 잡았어요 겐지 죽었어요 거점만 볼게요 파라 뭐야 빨군거 같은데 저거 우리 아나 와! 진짜 비다! 원숭이 개 피? 아 나도 개 피? 빛마가요 빛마가요 아이고 원숭이만 피? 빛빛빛빛빛빛 빛마가 훔쳐주지마 훔쳐주지마 아 타자 하나 지쳤다 빗? 제 궁 많은데 어떻게 막냐 이거 타이어 차요? 파라 대신 분이 나올까? 저... 솔렛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파라 들어왔어요 파라 이츠? 파라 따 갠짓 따 아 바꿔올게요 뭘로 바꿔올까 나이 막을 수 없냐 아씨 태어나잖아 놀라차만네 다 쓸어봤고 아 안다 두 발 있으니까 거점에서 죽으면 죽어 막았다 막았다 나이스 막았다 막았지 다 해봐줘요 다 해봐줘요 솔져 2층 솔져 2층 솔져 2층 혼자 좀 막았어요 아니 아니 내려와요 디바니 이 시간으로 우린 뭐 파라 빠지고 틀에 나왔어요 파라 빠져요 아 그럼요 바꿔야겠다 디바니 쿵 엄청 자살해도 돼요 디바니 쿵 엄청 자살해도 돼요 지훈 좋아병 좋은 현장 문 배 ссыл Beach 차 retreat 바꾸러 Civil Hastings 크랙 끌썬 어 요거 킬 되나 아 아 솔져 1p 빡쳤다 윈스턴 목표 1.5층 1.5층 거점 목표 거점 목표 아이고 거점 다먹힐 신날 박인데 이거 에이 막을 많이 아 아 거점 밟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아 라인씨가 괜찮아 솔져 지하 쏘리 쏘리 제가 잘렸네 정면 빠진다 아이씨 왜 잘릴거지 쏘리 쏘리 EMP제 저거 차요 사실 근데 저 조합에 계속 나오고 디바 나왔네 아 윈터 빼고 이러면 내가 힘든데 저 자 바스퀸 빼야되 바스퀸 빼야되 일단 저 자요? 바스퀸 자요? 아 네 바스퀸 못 가진건 디바이킹 2층 2층 왼쪽 2층 가게 아 아 우리 바스퀸 뒤줄까봐 시발 우리의 1인궁 썼네 다행히 이거 절로겠지 아! 난 날라가 저 간다 예비 좋대요 나이스 트랙 1p 죽음 악대 죽음 악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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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왼쪽에 1길인데 루슈 일단 시간은 저희가 더 많아요 1분 50초 바꿔서 오겠다 아 나 바꿔도 되는데 아 시간 안되겠다 최대한 추가 시간까지 추가 시간 만들면 우리가 상대 자리야 뒤졌을걸요? 제발 지난됩니다 형님들 바이킹 끝까지 저희는 갈 길이 멀어요 형님들 왼쪽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수면집 빠졌고 자리야 궁각된다 오른쪽 오른쪽 펄스 트렛 트렛 거점 빠졌어요 트렛 지하쪽 아 아나 안서는데 아 아나 빨리 도시 뭐 좀 밟아주세요 네 소울저게 피! 소울저게 피! 일단 바꾸세요. 메르시 팀 줄 거로 바꾸세요. 나갔어. 알았다. 왼쪽에! 자리야. 여기 조우야. 나한테 받아. 메르시한테 받아. 궁 찼어요? 거점 쪽에 있을까? 마지막 한타요. 왼쪽에 솔저. 솔저. 상대 위도 나왔어요. 젠야타 나오고. 2층에 자리 잡을게요. 어? 자살? 정면에 솔저. 정면에 솔저. 솔저 거쳐. 어그로 손나 끌고 있어. 잠깐만. 디바일킹. 아이고. 디바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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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하이. 눈쟁이 아닌 척하는 바스티 언니. 누구 말하는 거죠? 아니 만난 기념으로 존먹지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존먹지. 수고하십니다. 야 근데 우리 자리야가 잘했어. 자리야님이 그냥. 어? 어? 아이고 내 망치 씨바 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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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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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